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서치박스의 setref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서치박스와 바인딩되는 데이터맵의 키 혹은 데이터 리스트의 컬럼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의입니다. 데이터맵2의 키1을 서치박스의 ref 속성 값으로 설정하는 예제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치박스입니다. 서치박스의 ref 속성은 데이터맵1의 키3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웃라인의 헤드탭에서 데이터맵1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3 값은 서울입니다. 즉, 서울이 서치박스 내부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면 키3 값인 서울이 표시됩니다. 서치박스 위에 트리거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있고, 이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서치박스의 ref 속성 값을 데이터맵1의 키2로 변경합니다. 데이터맵1의 키2 값은 코리아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서치박스의 값이 코리아로 변경됩니다. 서울에서 코리아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